보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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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킷 리스트 갑니다 품여링 어? 누가 나한테 뭐 줬어? 친구가 우리 분홍머리 친구가 나한테 선물을 고마워 뭐야 선물 아 또 이거 다꾸 하는구나 아 버킷 리스트구나 고시락? 필터? 선물 게시 선물 받은 물건을 아 이게 선물이구나 이게 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하 이렇게 있어야겠다 그러면 처음은 쉽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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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기구를 줄 세우세요 필기구를 줄 세우세요 도전 과제가 좀 후하네요 도전 과제가 좀 후하네요 어쩔 이게 나야 정리의 신이라고요 제가 필터 필터 귀엽다 도로잉 컷신이다 나 왜 이렇게 정리했어 네가 선물해준 필터 그리고 영화관 가서 팝콘 먹고 뽑기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아 인생네 것도 찍고 이야 다꾸 오지겠다잉 다꾸 잘한다 다꾸 버킷 리스트 너무 잘 채웠어 이거 봐라 내가 꾸몄다 잘 그렸지 눈 이렇게 못 그리지 아하 바구니 바구니 어? 바구니를 넣는게 샌드위치를 넣는게 아니야? 오케이 왜 애들을 인성하자 있는대로 만들어 아 안돼 이렇게 하면 안돼요 어 일단 좀 쪼대로 이거 또 정리 또 은근 치잖아요 또 끝봐도 이거 앞뒤로 넣는거네 수빈 이거 이제 다 recept 제대로 이렇게 넣고 얍 이렇게 넣고 얍 뭐라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거 아닙니까? 올라라? 샌드위치를 다시 합치세요 후원해 이 집 도전까지 후원해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 그 다음 랄 이 유리병 안에 이걸 넣을 수는 없나요? 귤을 어 그래 그래 딱 두 개 들어갈 사이즈다 오케이 그리고 투메이로까지 꺼져 잠깐만요 투메이로까지요 맹호 투메이로거든요 과일을 모두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빡세네 겹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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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을 돌려가면서 하라고? 왜 왜 왜 사이즈 다 나오는데 여기가 자리가 많이 남네 여기가 자리가 많이 남네 여기 놓고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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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돌릴 수는 없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넣어야 되는 거지? 꺼져 잠깐 꺼져 꺼져 다시 넣어 다시 넣어 이게 여기 샌드위치가 바로 안 이게 이게 안 되네 인성에 문제 있는 거 해다 갔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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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꺼져 이러면 살짝 맞긴 해 꺼져 허업 안에 조리랑 넣어놓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.. 이렇게 하면.. 뭘까? 아 물리엔진 얘 이러면 두 개 들어가잖아 그리고.. 에? 그리고.. 아 그냥 좀 하.. 아 그냥 좀 하.. 아닙니다.. 아 그냥 좀 하.. 컵을 쌓아보는 거 어때요? 컵 쌓아도 돼요? 아니 그러면 진작 쌓았지요.. 아이.. 티아나는 건 안 돼 아니 컵 쌓으면 그냥 바로 끝나지 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에이 대박 끝나지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귀엽다 아 방향키로도 이동할 수 있대 이런 친구가 어딨어? 또 플라로이드 찍어가지고 다이어리도 닦고 있다 닦고.. 어 왜왜왜 아 이 그림 그대로 하는 거구나 아 이 그림 그대로 실천하는 거네 애들이 이발해야겠네 쇼컷해야겠네 아 아픈가 본데? 맞네 맞네 아프네 아프네 까 진단 GuHOX 아이구 어.. 허? 미 German 죽은 거야? 얼마? 믿 refugee promises заб laat 어떡해 이거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 도전까지 있을 듯? 1 2 3 4 5 6 꼬라락 난 못 속이지 이거는 맨 바닥에 깔고 이걸 여기 쌓는 건? 키가 딱 맞아 이렇게 하니까 비 온다 소리 좋네요 역시 이런 정리 게임은 그래픽도 그래픽이고 조작감도 조작감 아니 조작감이지만 소리를 좀 잘 구현해야 되는 거 같아 일단 모르겠으니까 오오 펜 넣고 펜 넣고 펜 넣고 이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또 도전까지 달성이고요 이건 딱 여기다 사이즈가 네 선인장 위에 인형 친구 떨고보라고 왜 똥꼬 왜 왜 왜 괴롭혀 신고 님 신고요 휴지 위에 선인장을 올리자 아 여기 병실이구나 아이고 이런 거 배경 둘러보는 것도 한 번씩 해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 친구들 그림 그리고 그랬는데 그리핑이 진짜 포근허다 흔대 못 와가지고 싹 묶음으로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유 애가 어떻게 상실감이 친구 집에 왔나봐 아 나가는 거네 집에서 나가는 거네 아이고 밖에 잘 못 나가는구나 아이고 어? 봉화나라로 들어왔네? 빙의물 빙의물 아 아까 그 만화책 속으로 들어왔구나 빙의물이었구나 어 친구 닮았다 요정이 자표간 요정이 친구가 닮았어 눈물이 팽 돌아버려 바로 구하러 가 칼새비지 아하 이래서 이 칼이 나왔구나 여기 어딘가 볼까요? 약간 번정 같은데 꽤 깊어요 어 여기에 이걸 한 대 다 모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종류별로? 이거 도전 과제 있을 듯 짬바 막 그대로 그냥 자리가 안 맞긴 하지만 오케이 오케이 완벽주의자 저예요 어? 아 여기 안 되나? 오케이 높이가 아 여기도 이제 딱 크기별로 넣어줘야 되는구나 이게 네모 동굴ань esfuer 세모 오게 이 석영은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가? 그러면은 얘네 뾨족한 걸 먼저 넣고 위에다 이렇게 놔야겠네 그쵸? 동글뱅이 세모 오게 이 석영은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가? 그러면 얘네 뾰족한 걸 먼저 넣고 위에다 이렇게 놔야겠네 그쵸? 이렇게 딱 크으 어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오케이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얘도 넣고 얘도 넣고 칼까지 완벽하다 미칫다 그래그래 친구를 구해보자 이 세계에서라도 슬라임 오 포션 먹고 체력 포션 먹고 오 와 마법까지 오 구했다 친구 구했다 오 그냥 용은 그냥 꿀밤 두대면 그냥 가버리지 어 다시 눈 떴다 어 전기빔 아 뭐야 쥐가 돼버렸어 귀여워 분홍 쥐 따라간다 다른 차원으로 여긴 어디야? 갑자기 요원이 돼버렸는데 구동지를 잡아와라 요원 수험기까지 달렸는데 요원이 되어버렸네 아하 이거 뭔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 넣고 그 위에 덮어야 될 것 같아요 하하 어제 그 경찰보다 탑 시크릿 그 다음에 아 이런 것도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되거든 들키면 안 되는 거를 밑에 넣어야겠죠 대포폰도 뭘 그걸 쓰는지 모르겠네 여권도 약간 약간 이게 종류 보이게 요렇게 또 센스 있잖아 무전기까지 딱 해가지고 이거 한국 돈인데 5만원권인데 이거는 뭐야? 술? 이렇게 덮어가지고 여기를 그냥 아 1만원경이야? 그러면은 1만원경은 보통 요원으로 있을 때 하니까는 돈까지 넣어줘야 되나? 비밀스러운 물품도 숨기게 아싸 얻어 걸렸는데 나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뭐가 뭐가 왜 안맞아 왜 안맞아 이게 왜이래 왜이래 왜 안맞아 아 지금 얘가 살짝 떴네 얘가 살짝 폭서 이렇게 내려 그래 아니 총도 살짝 아 이게 턱이 있네 턱이 이렇게 넣어야 되네 이 걸리는 판대기 안으로 넣어야 되네 그러면 여기서 위로 오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여기다가 딱 나이스 여기에 돈 정도는 놔도 되겠지? 그래 그래 살짝 높은 것 같지만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오케이 오케이 요거만 넣으면 끝이거든요? 그 다음에 요거 딱 넣으면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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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 여기는 상황실인 것 같아 뽀르링 나이스 금방 감 잡아버리잖아 그냥 금방 감 잡아버리잖아 그냥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까 그 상점 페이지에 이런 장면이 있었구나 크리스탈 같은데 아까? 록락 오 짬 왜 이렇게 잘해? 어 놓쳤다 잘해 라고 하는 순간 놓쳐버림 들어가야지 뭐 복우 복우 오 뭐야 이무기야? 갑자기 흐흐 심청이니? 어? 이거 뭐야? 겨누아 직녀? 아무튼 야 이런 것도 있네 한국적인 요소 좋아요 이런 거 원래 빼면 바닥에 깔아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딱 보이긴 해요 아이고만 아 딱 딱 오 사이즈 딱 나오잖아 아이고 아 이거 싹 안되나 이거? 싹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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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적 딱 나오잖아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아직 여유로와요? 붓도 넣고 오케이 그냥 여기 싹 그냥 싹 오케이 여기가 여기 같은데? 아 술잔이네 흐흐흐 아 이거 굳이 챙겨야겠니? 어? 이게 안 돼? 그럼 이건 여기인가 보다 이게 여기다 어라? 어? 오케이 오케이 앗 너 여기구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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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봐줬다잉 숨겨 숨겨 숨겨야돼 아 숨길 필요는 없나? 흐흐흐 이거 딱 딱 맞는데 이게? 어 맞다 레고의 달인 호페를 알맞게 쌓기 저예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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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딱 이제 돈을 이렇게 높이 괜찮아요? 맞아 아 붓 안났다 붓 아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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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맞아 여기 맞고 얘가 여기 올라와야 되네 아따마 그냥 싸게 싸게 좀 갑시다 해 아유 조금만 오오 된다 된다 오 된다 된다 아 이러면은 할만하지 오케이 여기 딱 놓는거야 다리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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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조금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주시겠어요? 오케이 여기 다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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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이 알겠어 알겠어 자자자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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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좋다이 아 이쁘다 자개장 자개함 자개함 저 썩을 암행어사 출두요 어헉 다 잡아드리러 거라 아휴 아휴 앤의 우정 어쩌면 좋아 어 이제 현실로 돌아갈 차례야 싫어 너랑 헤어지기 싫어 아휴 엉엉 나 걱정 말고 니 삶을 살아 약간 이러는거 같잖아 안녕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다 또 있나요? 마지막인가? 집인가 봐 이사했을지도 뭐 책을 스킬 리스트 이거 1권부터 1 2 어 주인형 귀엽다 3 아 이거 조금 불편하네요 더 들어가주시겠어요? 당신도? 아 이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뒤로 넣고 옆으로 딱 요거 딱 넣고 요거는 쓰레기통 쓰레기통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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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드 이건 음식 쓰레기지만 어쨌든 쓰레기 통 닫아 도전까지? 나이스 그 다음에 랩탑 버킷리스트와 가까이 그리고 우리 귀요미 쥐도 가까이 쥐가 쓰고 있는 건 어때? 쥐가 쓰고 있는 건 어때? 바닥에 두고 싶은데 여기도 좀 굿 맘에 듭니다 굿굿 어? 에필로그 정리를 마칠까요? 왜? 친구 사진을 쓰레기통 앞에? 어머 오메야 여여여여여여 아니 살짝 이게 왼쪽으로 돼있어서 일로 볼라고 하는 줄 알았지 나는 오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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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타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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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설마 끝은 아니겠죠? 더 줘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 친구가 영화도 보려고 하고 영화 본 게 저런 영화였구나 한복 체험도 하고 아 선물로 준 인형이었구나 꼬리 잡고 있네? 귀엽다 약간 곰쥐 느낌 아! 더 좋아! 너무 짧다구요 한 분량을 2시간으로 해주셨어야죠 보타리팀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아쉽다 더 주지 재밌었다 그래도 아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